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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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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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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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손이 있으라 했어. 몇 번? 안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 그래야지 내가 점을 봐줄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고. 4주 8차에 남자아이 자손이 있으라 했다. 남자를 하나 두라고 했는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이 지금 들어가지고 걔는 나와야 됐었다. 밖으로. 그래서 삼신의 벌전이 굉장히 크다. 이모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삼신의 벌전을 걷는 게 좋다.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게 아니라 멍하다. 신경이 때로는 멍하고 낯빛이 어두운 것이 꼭 어디 저승사자 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 굉장히 낯빛이 어둡죠.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핏기가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한우에 부정이 들었고 삼신의 벌전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백해무익한 것들이겠지만 이모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스며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결하는 게 좋겠다. 옷이라도 한 번 해다가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산이라도 어디 가가지고 한번 풀어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좋겠고 지금 이모가 딱히 저기도 없으면서 몸이 그게 부항이 어깨랑 저기하다고 하는데 어깨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밑으로 지금 뒤로 계속 뻗치거든 나도 뻗치거든 지금 그게 제일 문제다. 그게 제일 문제는 그게 제일 문제는 굉장히 저기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다리가 되려고 막 바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왜 애들 막 해차지기고 왜 뭐 왜 조용하면 왜 사고 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 애기들 꼭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우리는 벌려놓은 거를 치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아서 치울 수가 없잖아. 어? 정리도 할 수가 없고 대화가 돼. 안 돼. 이건 하지마. 어?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근데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가 어 때로는 이래서 그런가 저런가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모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어? 밥은 잘 드셔? 네. 궁금한 거 내가 해준 말 그거 밖에 없다. 그거 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해결을 해결을 들으려고 온 거지. 그죠? 무당집에 뭐 놀자고 온 거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왜 힘드냐고 물으면 첫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분탕질하고 시시비비로 막 이러면 뭐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어? 딱히 뭐 어려운 옷이 뭐 삼시세끼 먹는 거는 요새 가난한 게 아니야. 그죠? 말해봐. 아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는지? 팔짱은 빼고 얘기합시다. 아하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결혼하기 힘들어요. 뭐 시집 못 가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는 시집 못 가. 시집을 가면 그 사이를 가만히 둘 거 같아? 그런 사람이 마땅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안 되는 반이야.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한다면요? 가능성이 있죠. 해결을 어떻게 해요? 굿? 신하 뭐 기도? 뭔가 무속적인 일이 필요하겠지?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는 것들은 뭐 알아볼 법 하겠지만 글쎄 뭐 부적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겠지? 어지럽든 그런 것들은 해결 안 되면 혼사 못 해요. 남자 만나가지고 만나죠? 잘 만나? 남자 만나냐고 죽은 안 만나요? 만난 사람 얼마나 됐어요? 좀 됐죠. 숫자화 해보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몇 년 됐냐고 아 안 만난지 없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한 5년 이상 이상? 이유는 왜 헤어져요? 헤어질 때? 아 그거는 그때 그때 약간씩 다른데 달라요 그냥 뭐 성격 안 맞고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었으라기보다는 결이 안 맞으니까 결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고 하니까 성격이 안 맞다? 이렇게 이렇게 뭐 안 맞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때 그때 경우가 다 달라지지 헤어진 경우가 어찌됐든 뭐 큰 저기도 아니면서 자꾸 헤어진다 그치? 그 5년 넘었는데 그거부터 해결해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나면 괜찮을 거니까 제가 2월 달에 요번 다음 달에 시험을 뭐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결과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무슨 시험인데? 미용 쪽으로 시험이에요 자격증 어디 해요? 아니 애견 미용 애견 미용? 응응 언제? 큰 거실 언제? 2월 두 번째 설 다음 주말요 5일날? 아 12일날? 12, 13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11, 12, 13 중에 하나예요 아직 날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1, 2차가 있는 거랑?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차를 보는 거죠 1, 2차가 있는데 지금 2차를 보는 거죠 1차는 됐다 하고 그치? 응 그럼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내 거를 오픈을 하면 그 장사가 내가 하고 어떻게 괜찮겠어요? 나쁘지 않아 응 그거는 기운이 좋아 그거는 기운이 뭐 남다르게 뭐 저기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재석 씨는 1, 2점 차이로 낙방할 수 있어 1, 2점 차이 고작 해봤자 그건 뭐 다시 봐야죠 근데 봐도 이게 왜 그러냐면 승산이 있는 게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아니다 하거든 그래서 그렇거든 그래 봤자 간소한 차이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올해 요번에 이거 저기 해도 다음에는 붙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이야 굉장히 승산이 있지 괜찮아 근데 그걸로 먹고 산다고 손 치더라도 괜찮고 인간을 다루는 일 같으면 뭐 이제 나도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말에 이제 오해를 할 건 아니고 인간을 케어하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이모가 이모 자체가 근데 이제 말 못하는 짐승이고 교감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일 같으면 하는데 이게 인간들하고 충이 들잖아 그치 마음을 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 차라리 정서적으로도 괜찮을 거야 모든 거에서 그럼 이제 시험 치고 좀 해서 오픈을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거 같다고 그리고 자연스러울 거 같은데 자연스러울 거 같다고 그리고 제가 한 지금 침산동에 사는데 한 2년 3년 좀 있다가 경산이나 시지 쪽으로 이사를 할까 약간 생각 중이거든요 2, 3년 뒤에? 그렇죠 지금 22년이잖아요 2, 3년 뒤쯤 이사를 갈까 어쩔까 싶은데 어쩌려나 싶어서 조금 이게 넓기는 넓은데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뭐 그때 얘기를 벌써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할까 말까 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나? 나쁘지 않다고 하면 또 조금 한다는 쪽에 약간 퍼센테이지를 더 준 거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때 해운에 들어가지고 대장군이 어디에 서는지 아니면 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바치는지 그거는 물어볼 일이지 그렇죠? 뭐 어디로 옮기겠다고 뭐 어떻게 되겠다 지금 그게 문제 아니잖아 1번은 그거 문제고 2번은 시험이 문제고 3번은 장사가 문제고 그렇죠? 2, 3년 뒤에 이사를 가야 될 일은 그 뒤에 돈 많이 벌면 많이 갈 거고 돈이 없지 집이 없는 건 아니야 4주, 8주에 이사분이 들어가지고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잘 없어 그렇죠?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지 집이 없냐고 2, 3년 뒤에 일을 1, 2, 3도 해결을 못했는데 갈지 말지 모르는 그 마음을 내가 점을 쳐야 되느냐고 그게 아니라 나는 올해 안에 오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순조롭게 될 경우에 올해 안에 오픈을 하며 오픈하려고 하면 지역이 침산동이든 경산이든 어딘가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동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하면 지금 우리 동네보다 경산 쪽으로 하는 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 막상 경산에 가게를 했어 근데 이사하는 게 너무 무리이고 너무 운이 안 좋다 하면 이게 너무 멀잖아요 집과 업장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같이 가게 먼저 털을 보고 그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아직 시험에 합격도 안 했어 응응 알겠어 뭔 말인지 알죠? 응응응응 바쁜 것부터 하나부터 있잖아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잖아 응응응응 아직 마음의 결정도 안 했고 시험에 붙은 것도 아닌데 2, 3년 뒤에 이사할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있나? 답 없을 것 같은데